아우 머리 깨질 것 같지 좋았다 아름다워 이나 아름다움드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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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에게 아이돌이 proxy Process our with the 빛 20년을 우리가 의욕하는 유통의 신곡에 수용 use As 스쳐 뇌 동원 Match 믿 사 처벌 이 성した 대화 도움이 영이 추억 교수 여행 영양제 수송 RG는ediaterapy, yeees, but so much more this is an end to disease to decay to pay the beginnings of an new tomorrow available to all of us Today It's a rather it's kind of a worrying question so that 그 영상을 제작했는데 방송사고로 야동이 나오는거야 그거랑 똑같은거에요 지금 잘못 틀었어 아이고 중상 중상 부상 어 얘는 오히려 출혈이었는데 얘가 중상을 아니고 부상을 입었네 병력 부족 충격받은 병사 야 다 쉬러 가자 오늘 하루는 px에서 마음껏 쉬게 해줄게 뭐야 바로 시작해야 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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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못 버깁니까 아이씨 아 부상 당하는 병사 출정 가능 그렇지 출정해야지 근데 다행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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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한데 돌격은 고립될거 같은데 앞으로 갔다가 일단 싸이오니스트는 데려가야됩니다 두명 데려가야됩니다 특수병 메딕 메딕 데려가고 아까 써있었다고? 그래 뒤로 안넘어가지 원래 이거 esc 누르면 뒤로 넘어가지야되는데 안나오네 안봐도 돼 척탄병 꼭 데려가야죠 척탄병은 섬광을 하나 가져가줘야되는데 섬광 하나 껴줘고 오케이 좋구요 특수병이 이제 메디킥 들어주시고 그리고 싸이오니스트님은 그러고 계시구요 특수병 너는 일단 스컬잭을 껴 그리고 유틸에다가 복제신호기 껴주시고 그리고 우리 대령님은 장비가? 어 워슈트에 플라즈마 블레스터 오케이 그리고 우리 쓰나 이 녀석을 데려갈까 아니면 그 권총스날에 데려가야되나 이거 아 너가 너가고 이거는 맹독탄환 장착해 주실게요 그리고 층알은 이렇게 됐고 어 여기 남는데 슬롯이 왜 남지 너 엑소 낄래? 그렇지 그렇지 중화기 하나 더 내려가 파쇄 돌풍 캐논? 좋다 이거 간다 갈거에요 여러분들 일어서세요 출발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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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간다 날 또 사지를 모르는구나 이거 갑니다 본때를 보여주러 근데 너는 그런지 너는 필요한 것 같았다 너는 필요한 것 같았다 내가 싸우는 것 같았다 너는 엑스컴 너는 이것을 끝냈어 너는 이것을 끝냈어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되어있다 좋은 기쁨 좋은 기쁨 좋은 기쁨 그거면 돼? 최후의 저항 갑시다 내 손에 인류의 목숨이 달렸어 아 너무 부담되는데 이러면 아이 인류의 목숨 알 수가 없다 아 저 우리 친구들도 다 왔구요 아 저 우리 친구들도 다 왔구요 이더리얼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목숨을 하지만 우리의 평가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목숨을 그리고 우리의 세상은 다시 한번 아 나쁜 놈들 민간인을 탄압하고 있어 아이구 체력 상태들이 아이구 체력 상태들이 아이고 메딕님 어쩝니까 이거 아 얘 메딕 그것도 안 배웠는데 얘 콘덴서 방전 배웠을텐데 아이 큰일났네 메딕 어디있지 아 방전되었어 아 배운것도 일단 돌격병은 치료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야 돌격병 필요하는데 이 녀석 위험해 괜찮아 안 죽으면 장땡이잖아 개피로 살아남아 너희는 의지가 강하잖아 아닌가 아닌말고 자 갑시다 어디로 가야돼 아 이리 들어가야되나 자 일단 꼼꼼하게 합시다 스나 앞으로 이동 변개 턴 제한 없어 꼼꼼히 해 천천히 가야 천천히 피도 없는데 변개 아 근데 앞으로 쭉쭉 가고 싶은데 어떡해 가 가 가 앞으로 죽가 도착해 아 어쩔 수 없나봐 나는 난 정말 한국인이야 왜이렇게 급해가지고 되겠나 오 왜이렇게 길어 얘는 사령관이야 아바타 아 얘 사령관이구나 쩌네 능력이 아 뭐야 이럴거면 싸유니스트 안 데려올걸 한 마리만 데려올걸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가 아 벅이야 벅 뭐가 깨지는 소리 오 아 섹터포드 있나보다 어 성적이 배만 모여 우리 못 이해가 없지 알 수 없는 우린 우리의 아 이씨 공허의 균열이랑 비슷한 스킬이네 저 한번 정찰 좀 해주실래요? 들어가서 있나요? 봤습니다 걸렸구요 자 여기서 차원균열을 근데 턴이 몇 턴이지 이게? 와 이거 뭐야 엄청 크잖아 정신지배? 정신지배 이거는 몇 턴마다 쓸 수 있는거지? 아 이거 4턴 걸리네 턴 많이 뻑여야겠다 와 뭐야 데미지마 미쳤는데? 광란? 너무 멀다 근데 저기까지 가기에는 이거 닿나요? 공허차? 닿긴 닿는데 데미지가 사령관의 아바타는 반드시 생존해야 함 이라고 적혀있네요 아 죽었다 6턴 턴 최대한 뻑이면서 가자 이동 자 다 이동하세요 천안님도 이동 아바타로만 끝낼 수도 있겠는데 너무 좋아서 저게 뭐야 초토화됐어 아바타 아맞다 아 저기 사령관님 그렇게까지 쓰..할 필요 없었는데 아 렉 걸려 바닥 다 파놔가지고 렉 걸리는거 봐 와 아 저 녀석 있네 저거 까다로운데 저거 고 이쪽이야 그거 닿니? 오 닿는데 에이 근데 너 덜 배웠구나 오 된다 여기 해줘 왜 안되지 클릭이? 왜이래 아 씨 아 씨 왜이래 아 클릭이 안돼 엔터 왜이래 아 뭐야 버그였잖아 아 이런 버그 망 게임 진짜 정신집애는 아껴야 돼요 최후의 순간을 위해서 이 녀석 위험한데 치료를 해줄까? 하 어떡하지 떨리는데 떨리는 순간 가디언 경계사격을 성공할때마다 추가 위협평가 위협평가 지원 프로토콜 사용시 목표밀 어무사격에 경계사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한테 지원 프로토콜을 보내고 왠지 얘가 타겟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체력도 제일 없으니까 지원 프로토콜 보냅시다 지원 프로토콜 그리고 내 녀석은 이 녀석을 이 녀석에 아 근데 체력통이 너무 센데 파열을 갈겨 그래 파열을 갈겨 어 스노아있네 그래 파열을 갈겨 놓고 그러면 방어막이 깎이거든요 아이 모르겠다 갈구어 그냥 그렇지 잘했다 세 칸 오케이 사령관님 하실 수 있으시죠? 어 데미지 세시네 보여주세요 사령관님 군대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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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겠습니다 사령관님 아휴 이쪽팔려 연쇄저격 아 연쇄저격이 아니네 대기 저 녀석 기계인가 어휴 저 녀석 기계인가 아휴 아닌데 기계 아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걸렸죠 빵 야 아이 사령관 닮아가지고 어 뭐야 왜 저래 뭐죠? 촉순데요? 뭐하죠? 저거 뭐하는 짓이야 저게 바닥에다가 뭐하는거죠 저거 뭐하는거죠 피하고 잘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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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력? 아 뭐야 블레이드 스톤 아 잠깐만 너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하다 피해 피하면 아오 톤 썼어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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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았어 자 사령관님 사령관님 급합니다 보여주십쇼 정신지배 보여주십쇼 게이트 키퍼 가져오십쇼 어우 된다 게이트 키퍼 오케이 넌 내꺼야 인마 앤드벤 너희들에게 희망을 보내주셨습니다 더 밝은 미래 됐구요 그리고 그리고 싸이오니스트 한 명 더 있는데 한 명 데려왔나? 턴이 없어서 그런가 자 일단 게이트 키퍼는 제껍니다 이거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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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썰어 먹어 썰렸구요 자 앞으로 이동 앞으로 앞으로 아야 니가 앞으로 좀 이동해봐 자 사격 사격하는 7에서 9 데미지 아 너무 너무 쎈데 암호가 왜 저래 암호가 왜 저래 암호가 너무 짜증나네 암호가 너무 짜증나네 파세돌 파세돌 분캐나 파열이 있다 파열 아야 앞으로 갈 수가 없네 저 무조건 이번 턴에 따야될 것 같은데 아 그냥 엄폐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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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면 되잖아 죽이면 그치? 죽이면 된다고 52% 할 수 있어 너 못 죽이면 네가 죽어 오케이? 아냐아냐 그러지 말자 아 에라이 모르겠다 어우 좋았어 역시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좋았다 좋은 교훈이었다 자 앞으로 자 쏘시고요 준비하시고 준비되셨죠? 쏘세요 그건 좀 심했네 아 설마 다 못 맞추... 아야야야 그거 써 전투 프로토콜 있잖아 하나 써 아 근데 살아나는데 잠깐만 이거 지금 얘가 죽일 필요 없고 메딕이 쏘세요 67%인데 쏘아 제발 오케이 오케이 잘 있어 살아나면은 저거를 전투 프로토콜을 조진 다음에 전투 그거거든요 얘는 기계인이시니까 찌직 피카츄 해주시고 피카츄 어딨냐 여기 있네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는 스나가 앞으로 와서 권총으로 땅 땅 쏘면 될 것 같은데 스나 앞으로 알지 너도 못쓰면 너가 죽는 거 어... 갈고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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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호시 야 진짜 여기서 못 맞추잖아 큰일 난다 진짜 아 100%네 근데 데미지 3 나오잖아 큰일 난다 리얼 아 아 아 아 한 턴 한 턴이 왜 이렇게 힘들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맞춰 아 어 걸렸다 와 저 친구들 컨덴서 방전 딱 걸면은 데미지 쩔겠는데 아 잠깐만 식토포드 소리 사령관님? 사령관 맞다 아 사령관 근데 그게 없네 뭐야 왜 열고 있어 셀 컨덴서 방전 아 이거 컨덴서 방전 써야되나 이거 좀 아까운 스킬이긴 한데 근데 아끼다가 똥될 수도 있거든요 진짜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망해버리는 것보단 쓰는게 일단 이 녀석의 게이트키퍼 스킬 좀 봅시다 이거 뭔데 파이어빔? 셀이 열리면 방어력이 줄어들지만 추가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 열면 턴 끝나는데 근데 하나를 확실하게 보낼까? 데미지 뭐야? 9에서 12 1 2 3 4 5 6 7 오 딱 되네 죽여 그리고 우리 돌격병 기다리고 있구요 스나! 스나님? 하.. 스나가 연쇄 저격 연.. 저격총으로 적을 처치할 때마다 행동 포인트가 반환됩니다 이거 데드아이로 하나 내려 꽂으시고 아이고 죽이네 어? 저거 죽일 수 있다 데드아이로 하나 꽂으시고 연쇄사격 누르고 연쇄사격 쓰면은 데드아이가 안되나? 아 된다 된다 데드아이 꽂으세요 잠깐 그냥 때려도 되잖아 8에서 10 1 2 3 4 5 6 7 8 9 약간 도박인데? 8 데미지 8만 안나오면 되거든? 아 제발 아 오케오케오케오케 아.. 아오케 한 마리는 그러면은 데드아이로 아주 짜릿한 데미지를 주면 되겠네요 요 녀석 잘했어 가자 러닝건이야 한방을 위해서 러닝건을 썼습니다 76% 89% 어.. 수류탄으로 길을 열어주고 후속 병력이 아 됐다 딱 닿네 엄폐물 걷어주고 뒤에서 죽이도록 아 근데 너무 먼데? 아이씨 아이씨 딱 앞으로 와봐 아아 사령관님 가능합니까? 아 짧아? 오케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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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탄 던지지 말걸 그랬나 한턴 주고라도 아이씨 열줘 게이트킵얼을 왜 때려? 아군이란 말이야 하…. 재장전? 하... 써야겠다 그냥 쓰지 말까 아이 게임이 왜 이렇게 어려워 경계하세요 아니다 그냥 이거 찌릿하고 플라즈마로 녹여야겠다 저게 몇 명이나 남았을까 아바타를 파괴해라 아바타가 그럼 있다는건데 어디에 아바타 정신집에 안통하겠지 헤헤 너무 욕심인가 아바타 정신집에 안통하겠지 아바타 정신집에 안통하겠지 자 이동 혹시 우리 스캐닝 프로토콜 가진거 있니 없나 아바타 정신집에 안통하겠지 아바타 정신집에 안통하겠지 아바타 정신집에 안통하겠지 어 앞으로 가보세요 열면은 뭐가 나오는거지 짜잉 스킬이 있네요 관문 해당 지역에 파괴적인 싸이오닉 균열을 엽니다 사망한 휴머노이드 적은 싸이오닉 좀비로 되살아납니다 헐 싸이오닉 좀비? 요럴수가 고런 스킬이 좋았다 앞으로 이동 와 아니 괜찮아 게이트키퍼가 앞장섰으니까 아 근데 코덱스가 몇 마리지 플라즈마 블레스터 써야겠는데 안닿네 오케이 오케이 다운턴 노리자 코덱스라서 경계도 안통할텐데 이거 와서 여기서 진영 잡고 우리 척탄병이 EMP 터뜨려줘야 돼 답이 없어 코덱스 분명히 그 균열 엄청 써가지고 노답입니다 자 일단 아이고 아씨 잘못했네 스나를 저쪽으로 보내면 안되는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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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령관님 차원균열 어디까지 났죠? 아 여기 오케이 다운턴에 쓸 수 있겠다 아니다 지금 쓸 수 있나? 이정도 이동하면 가능? 아 아 아 아 살짝 애매한 애매한 공원의 창은요? 어 아예 안 닫구요 경계하세요 방어벽 방어벽 플랜 라인은 프리리로드 해주고 지금 위험하니까 어차피 지금 여기서 권총 경기 밖에 못하거든요 이쪽으로 와서 순간이동으로 순간이동으로 넘어올 수도 있잖아 아 어차피 경계 못하니까 상관없겠다 넌 여기까지 넌 여기까지 넌 또한 여기까지 흐흐흐 헤 게이트기퍼 게이트키퍼